아아 빨리 가야되는구나 여기서 멈춰 좋아 다음물에 가 다음물에 얍 좋아 이제 보스네요 액트3 보스 뭐냐 뭐야 수준전이야? 뭐야 저 재배매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뭐야 뭐지 뭐하는거지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아 그냥 피하다가 물 빠지면은 내려와서 때리는건가 이게 너무 쉬운데 아 애들이 늘어나는구나 어 피하다가 애들이 딱 아래서 기절하면은 패는거네 진짜 이식들 너네가 내 몸에 기스라도 낼수있나 보자 나와봐 임마 나와봐 또? 과보들이네 멍청이들이잖아 이제 세마리인가? 세마리네요 저 뒤에 한마리 더 있다 콩콩콩 살려줘 하나도 안위험해 바보들이 세명이 됐어 어 이거 약간 그거 같다 햇살살 동일 제니 제니 햇살살 동일 좋아 가자 야야 나와 세월간이 일로와 하 하 하 하삿 마무리 보통 고정게임에서 이렇게 이기잖아 쟤랑 친구 되거든 친구는 안되겠지 친구는 안되겠지 이게 몇번째 보석이죠? 세번째는 빨주노 그치? 근데 성인있는 문을 다 들어갔는데 왜 노란색까지 밖에 없는거지? 다 얻었잖아 그치? 가면 되나? 아직 안됐을텐데 일곱개 모아야되는데 일곱개 모아야되는데 음 세.. 이거 네개가 더 있어야되 그러면은 다른데 문이 열렸겠죠? 뭐 위쪽에 기사가 아 맞다 방 하나씩 더 있었지 저 안쪽에 기사들이 막고있던 방 하나씩 더 있어 여기다 옆에는 없고 미키가 호전적인 해라구요? 왜? 여깄네 240방 미키가 사각한 캐릭터라고 뭐야 이거 코스튬 있네 미키가 사각한 캐릭터라고 왜? 동심파괴하지 마세요 무슨 미키가 사각한 캐릭터야 어린아이들의 한때 꿈과 희망이었다고 미키가 자이언트 라이브러리 어 여긴 도서관이네 자이언트 라이브러리 대도서관님이네요 대도서관님 아 미키 설정이 장난꾸러기라 남을 괴롭힌다고? 야 저 A 뭐야 A라서 A A 이러고 다니는거야? 개 귀여운데 디즈니가 선정적인 장면이 있다고요? 뭔소리야 왜그래 아 이거에 밀리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죽는게 아니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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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깜짝이야 뭐지? 저 책으로 들어가는건가? 길이 없는데? 아니면 이거에 튕겨지는거 튕겨지는것도 아닌데 저쪽에서 튕겨져야되나 보다 저쪽에서 튕겨져야되나 보다 맞네요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알아 케이크 스테이지 어 기억난다 저거 뒤에보면은 저거 뭐라그러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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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냐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밟는거 지금? 아 마카롱 마카롱 그래 마카.. 오우 새끼 오우 마카롱 마카롱 네 마카롱 마카롱 오오 길이 으허 이렇게 그만 나도 마카롱은 너무 달아서 잘 안먹어 저거 먹으면 살 겁나 찜 어? 야 이게 안났다고? 어? 대박인데 쏘아리 빰빰빰 어? 올라가야되는데 어? 여기 맞아? 맞지? 저거 마카롱에 맞으면 또 떨어지겠지 오어엉 오 맞을뻔했다 이게 화면이 왼쪽 오른쪽만 움직이는게 아니니까 길 찾을때 헷갈릴때가 있어 저기 있다 출구다 예에헤이 어? 아니 이 새끼가 야 뭐야 가져갔어 그림자 가져갔어 야 뭐야 내놔 어 그거 이 새끼 이 새끼보소 아니 에이 진짜 에이 알았어 에이 너 에이야 그래 너 에이 어? 어? 너 에이인거 알겠다고 일루와 이 새끼 어 그림자 아 뭐야 어어 뭐지? 뭐야 뭔데? 버그 버그인가 봐 방금 약간 책상이 이상하게 무너졌거든 버그인가 봐요 버그 다행히 다행히 그래도 여기서 여기서 알았어 에이야 어 에이야 어 저거 아주 그냥 자기 존재감 오지게 어필하네 헛 여기서 아까 버그가 났거든 좋아 천천히 가자 좋아 천천히 가자 버그가 나는 부분에서 가끔 천천히 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 일루와 너 이 새끼 어 어어 오우 쉣 오오 밀리는 줄 알았어 야 야 아 저거 또 오네 저거 뭐야 이게 어? 아니야 어 안가 난 티백이 아니야 일루와 일루와 어? 와 책들이 겁나 정신없어 오호호호 뭐야 여기 아 저 위로 가는 거구나 일루와 일루와 어? 우와 좋아 잘 가야돼 좋아 잘 가야돼 뭐를 밟고 가야돼지 이거 밟고 아아아아 나이스 아 좋아 좋아 나이스한 타이밍이었다 나이스한 타이밍이었다 아유 내가 너희 너희 때문에 지금 안 이거 안 던지고 갈라다가 좋았어 어? 미키 제작 신 밟고ef 여기 뭐가 있나 볼까 흥 으헤 bush 그리고 보강 그냥 안녕 빠바바밤 자 여기 보스는 누굴까 마카롱인가 지금 액트 3이죠 지금 여기 보스가 뭐야 쟤 왕꿈투리네 왕꿈투리 왕꿈투리 이걸 맞추고 던지는건가 오우야 와 궤도가 쪼은가 알기 어렵게 보는데 뭐야 에반데 못때렸어 야 이거 궤도가 보기가 어려워 뭐야 마카롱 어떻게 봐야돼 어떻게 던지는거지 마카롱이 어디로 날라올지 모르겠어 마카롱이 어디로 날라올지 모르겠어 어어 어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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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여기 이동 가는거구나 안돼 여기서 맞으면 안되는데 제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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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어어 좋아 일루와 일루와 뒤졌어 넌 우와 여긴이야 하얏 짜식 빠바밤 어허 위험했다 얍 오 보석 두개 빨려돋었다 초록색하고 파란색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두개 연속으로 오던데 좋아 이제 빨주 노초 모았고 파남보 세개 나왔다 파란색 남보 보라색 아우 서프라이즈님 오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지 뭐 흑형이 나온거 같은데 아 두개구나 남색 보라색 그래 남색 보라색 남았구나 뭐야 무슨 흑형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간거 같은데 서프라이즈 남색하고 보라색 구하러 한번 가보자 에메랄드 모으면 수퍼미키 마우스 변신하나요? 아휴 우리 메르시가님 소닉 좋아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일곱개 모은다고 설마 소닉 변신하겠어요 설마 형 진짜 개꿀재민다 그럼 형 설마 갑자기 막 애가 막 카오스 에메랄드처럼 막 변신해가지마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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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막 뭐지 이거? 여기 양초를 던... 오오오오오 애들이 좀 쎄 보이는데 이제 얘네 왠지 나올거 같은데 어허 이 자식 아 하얏 오 이제 양초가 아니라 그냥 불마 불마법 같은데 거의 파이어볼이죠 파이어볼 아 아 죽는다 진짜 아 아니 뒤에 박쥐 뭐야 어 나도 이거 보니까 닥스 생각한거에요 이상한거 아니에요 약간 성당기사같이 생겼어 와 저 뒤에 박쥐 박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좋아 박쥐가 나온다 저기 조심해야돼 나오자마자 바로 죽여 한 발 빠른 공격 피하기 아 이 자식 그런 느려 터진 공격으로는 날 맞추지 못해 오 오와아아아 아저씨 잘못했어요 저 왠지 때릴거 같은데 아 역시 그렇지 아저씨 아 내가 그게 없구나 지금 양초가 없구나 뭐야 이거 설마 페이커 블럭이 있는거 아니겠지 오 안돼 아야야야야 뭐야 아 미끄러웠어 아잇 아잇 거참 진짜 아잇 미끄러진 에이 에이 미끄러지고 그래 잘 따라가야돼 이거 잘못 따라가면은 떨어진다 빠바밤 여기군 딴딴딴 딴딴딴 오오오오오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야 맞았어 방금 안맞지 않았냐 어유 방금 맞은거였니 도전가세요 어엏 엘 에너지 하나 먹어야겠다 에너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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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저거 내려, 추모 같은데 안테리냐? 오오오오오오야야야야야 아잇마 아잇끼야 momentum 자 Hos 왜 그래 진짜 보물이다! 피가 한 칸 밖에 없어서 좀 위험하다 오오오! 아아 아저씨 아 거기서 이거 빨리 가는데 아저씨 거기서 좀 어 더 좀 갑시다 갑시다 오오! 피프로 오시네 아저씨 빠밤 아 야 이게 와 이거 진짜 위험해 저 아저씨가 아마 어? 타이밍 안 좋게 던져와 좋았다 아 미카로스님 반갑습니다 오시분도 반갑습니다 아